아 으 으 으 뭐 거울이 거울도 이렇게 놓고 그래서 뭐 사진 한번 사진을 왜 찍습니까 원래 mg mg 느낌 mg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어떻게 찍어야 하지는 사실 요즘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정수리 찍는 게 유행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즉 위에서 이렇게 3장을 찍으면 어떻게 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이게 맞아 몰라 이게 맞냐고 나 자 처음 봅니다 이런 사진은 처음 찍어 봐요 자 일단은 저쪽에 보니까 네이키드 몰트 부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예 또 아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예 좀 이것저것 좀 어떻게 뺏을 거 있는지 약탈할 게 뭐가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키드 몰트의 뭐 강점 혹은 뭐 이렇게 어필하고 싶으신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네이키드 몰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퍼스트 인테네 캐스파라는 거는 이제 쉐리 와인을 담아둘 보통에 네이키드 몰트를 제일 처음으로 네이네네 네네네 굉장히 이제 쉐리의 풀비가 잘 네이네네 네네네 그런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흥미적이라고 오오 여기 키몰트가 뭐죠? 키몰트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자세한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네네네 네이버에만 쳐도 다 나오던데 오케이 그거? M? M 플러스 알파? M이랑 그... 또 뭐있지? R 뭐 이런거 있고 R? R? 그랄? 그랄이 있어요?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랄 로시스 아니에요? 네 뭐 그런 좋은 원핵들 좋은 원핵들을 블렌드해서 나온 제품이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요즘에 마케팅 많이 하실거 아니에요? 네 그쵸 저희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팝업이라던지 트리드쇼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리퍼샵에 가서 쉽게 네이키드 모터를 만나볼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장작불 타고 있고 이런거 보면 네 맞습니다 캠핑이나 글램핑 가가지고 불멍 탁 때리면서 맞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이볼 부담스럽거든 비싼 음식이 가져가면 젊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해가지고 막 그 그 뭐라 그래 이거 그 있잖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구워가지고 그거랑 해가지고 싹 하면은 기가 막힐 것 같지 않나요?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패키지도 만나볼 수 있는데 어 예 미니컵이랑 귀여운 보건병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에요 그게? 요거가 아마 리퍼샵에서 기본 상한 수건대에서 얼마가 초반대로 크롬은 괜찮죠? 그러니까 네이키드 모터를 한 병에 요거 700ml? 네 700ml 한 병에 네 그럼 진짜 저렴한거죠? 응 괜찮죠 부담없는 가격 부담없는 진짜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느낌인거죠 이렇게 장보러 갔다가 야 우리 가서 한잔하게 술 한 병 사자 네 했을 때 딱 싹 한번 감아볼 수 있는 아 맞습니다 카트에 그냥 하나 딱 던질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그렇죠 금액이라는게 아주 굉장히 강점이겠네요 네 니트롤 즐기시기도 좋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항상 뭐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